미국 소아과학회가 흡연 허용 나이를 지금의 19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. 미국 소아과학회는 의학전월 소아과학에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담배류에 든 니코틴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해를 끼친다면서 흡연 허용 연령을 올리라고 미국 보건당국에 공식으로 권고했습니다. 소아과학회는 또 미국 식품의약국이 전통 담배류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소아과학회는 또 미국 식품의약국이 전통 담배류와 마찬가지로